6대3입니다 야 이거 멋있으니까 봐주자 이거 양도로 따지면 카메라 사시는 거예요 선수분들은 저런 거 할 수 있어요? 아니 코치님이 진짜 1만 분의 1 확률로 나올까요? 태우 씨 복권 사세요 그대의 감정이 다를 도와서 자 가위 가위 보 가위 보 잠시만요 천사 천사 천사님 CG 처리해 주시고요 오케이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오 천사 엔지엘 자 스텝 하고 있죠 저희 이제 태형 스텝이라고 자 가위 보 가위 태형이 마지막에 너무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 진짜 하고 싶은가 봐 진짜 나 태형이 다리 떠는 거 지금 봐 아니 아까 다리 지져버렸다 한 판 한 판으로 할까요? 아 이거 이건 스트레이트야 아 진짜 진짜 난 너무 웃겨가워 잠시만요 아 글쎄 형 걸요 진짜 싫은가 봐 아 진짜 나 아까 눌렀다 얘가 그거에 예민하니까 무슨 상관인가 싶습니다 빨리 갑시다 자 가위바위바 단판 갑니다 단판 그대로 스탑 해주세요 자 손 올리세요 자 두돌아버지마 스탑 해주세요 안 내놓으신 거 가위 가위 보 바꾸기 바꾸 찬스 자 뒤로 도세요 도세요 나이스 글쎄 형 통하려고 무슨 것을 핏과 함께 이루어진거야 마지막 승부야 마지막 승부야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잠시만 이게 아닌데 갑자기? 뭐 하는 거야 이게 안 내면 기다려봐 잠시만 잠시만 지면 어떻게 해요? 뭔가 자신이 없다 아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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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아하하하하하 뭐 하하하하하 우우우우우우우 새벽 테스트 그렇게 실패 오케이 어 gourmet avam 2명 야야ождения 나 잠시만 나 난 잠시만 야 어디 이렇게 되냐? 대박이다 영혼의 파트너들 어디 갔어요? 내 사랑아 사랑아 그리운 나의 사랑아 세형 씨 잘 지내세요? 잘 지내세요? 그럼요 자 가지고 싶어? 안 되겠다 가자 가자 한 번만 천천히 해 주십시오 조언아 제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힙 받으세요 힙 받으세요 자 들어 I can't fly I'm proud that I can't fly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 요 요 계속 혼자 움직인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자 이제 어 태형 많이 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 세 요 야 이거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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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자세 좀 잡고요 형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민경 안 되겠네 이거 이거 하아 아잇 하아 아잇 채파로 받지 마라고 형들 호낭이에요? 야 이거 무슨 아니 아니 배드민턴이라고 배드민턴 감동인 줄 알았어 뭐 이거 오, 뭐야? 쿨러다! 도전했었다, 이렇게 다 힘들었어요. 한 번 더 loot. 도전이 형편과 круп Emma 장면이 형편이 있습니다. 유아야 한 번 더 일어 нап trás. 자신이 있는지 궁금해. 예. 아, 난 잘 모르겠다. 아니야, 됩니다. 모자itu 꼭 해주세요. 자, 할게요! 이여 원 sinner,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. 할게요! 도전. 도전. 좀 더 밑으로 봐봐. 여기 지금 도전이 어느더가. 도전이요. 여기 지금 도전이 어느더가. 도전요. 도전. 오, 다른 거 보고slut? 뭐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자신있어? 네 네, 아, 나 모르겠다 아, 나... speaking 할께요 자, 저쪽에 더 맞게 하 Т 이만 ح 너도 잘 못한다에게 시켜 아 진짜 아는 나이스 내가 그거 아 얘들 욕심 너무 내네 아 안 낸다고 시작 이거는 좀 예외해 야 나와 야 윤기 들어가 야 선수 교체해 아니 내가 방금 전까지 꺾이지 말라고 했는데 최대한 너 쪼개로 갈게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너 너무 꺾이면 안 된다 너 어쩌라는 거지? 형 이리 와 내가 서브 넣을까요? 괜찮아 사랑 이어 부상 부상 잠깐 그거 갈게요 자 자 가야 됩니다 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잠시만 해야 돼요 형 이게 뭐지? 형 이거 하면 형이 할거죠 뭐 뭐 뭐 제발 형이 하지 말고 제이 형 아니 형이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어? 제이 형 제이 형 진짜로 아 이건 내가 이거 제목이 뭐냐고 물었는데 내가 이거 제목이 뭐냐고 물었는데 내가 이거 제목이 뭐냐고 물었는데 저이 형 이 자체가 벌칙이네 그냥 형 형 멈칫하지 마요 알았어 알았어 정신 아 아 아 제가 호비 형은 운 좋게 이겨도 그쪽은 운 안 좋아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오 먹었어요 오 아 역시 운변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탄소년단패 테닉스 1등이 나왔습니다 김석진 김석진 어 그럼 반납하세요 네? 알맹이만 반납하세요 어 네 진짜 이런 실력으로 1등하게 돼서 너무 미끄럽고 네 지금 도둑을 찾은 것 같습니다 빠바바밤 빠바밤 어 어떻게 되세요? 어 뭐냐 음이라도 좀 집어져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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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를 왜 하냐 하 세영씨가 발로 힌트를 주세요 으 으 으 으 우리 노래 중에 저런게 뭐 으 으 으 으 저거 마지막 이게 뭔데 제이홉 지로 클라 어 나도 저거 아 나도 이거 하나 저거 아 야 야 야 뽐뽐 이게 뭐야 나나 이거 뭐야 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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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